자 대협대 자 대협대입니다 대협대 어? 오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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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타고 오지면 되겠네 와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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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길 싸만한 겁니다 짐승의 소리를 내면 손에 빠지거든요 야 이거 어떡하노 야 이거 올릴 수 있어 와 큰일 났다 큰일났다 캬프 캬프 갤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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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갤뿐 r 갤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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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바람도 죽었다 끝났다 이제 오늘 7시까지 하면 돈이 얼마고 오늘 깔끔하게 오늘 7시까지 깔끔하게 하다가 야 오늘 저랑씨가 안되요 텐트가 뜨거워 안된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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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도 안 뜨거워 네 자 자 대성화의 루키 이준영 조사 자 야 와 다섯마리 올렸제 와 드롭봉 자 손자인신용이 이정도입니다 저의 작살을 아무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슬 어디요? 하늘이요? 아 작살이요 아 그 와 야 우와 야 이거 융통성있게 대가리 크면요 저 기다리시고 이거 아주 융통성있게 잘하신겁니다 저의 도움을 바라다가는 저의 도움을 바라다가는 보통 랜딩시간 30초에 작살 찍는시간 1분 30초 크기가 아닌데요 사람 크기 찍혔는데 야 숏파이트 앞뒤로와 맞고 난리 났다 자 야 끊어지고 난리다 за실 density 동영상 동영상을 최대한 엄청나게 고급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고급진 동영상이 되려면 고급진 음악이 나와야지 동영상 최고급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삼치혜의 마음을 이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이 음영이 대삼치혜의 신정입니다 야야야야야야! 아멘아야멘아... 아멘아야멘아야멘아... 잠깐! ㅋ 오케이 오케이! 오케이! 아주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상체의 심정입니다 이게 봤죠? 고기코랑지 힘으로 올라오는 거 봤죠? 여자분 있지? 떼고 떼고 있어 오케이 자 저저저저저. 자자자자자 자자자자. 오늘 엄청나게 옳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지같은 날씨에 어떻게 오셔서 손맛 충분히 해보십시오 빨리 떼어 빨리 해드려요 와 이거 고개가 힘이 아직 안 빠졌습니다 와 이거 753S 같은데 그죠 753S 손맛 제일 좋은 낚싯대 이게 여기에 잡으시면 손맛이 더 좋아요 일단은 일단 여자분 랜딩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여자분 랜딩하는에 대해서 방해하시면 안됩니다 이야 자 자 조 아 이 오 이 아 이 지 으 이 아 이 아 아 대삼치의 심정입니다 이게 바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만요 우와 자 여기 제가 지금 한방에 안 찌르는 바람에 더 큰 손맛을 지금 느끼고 계신겁니다 우와 고기가 놀랐습니다 지금 이야 이게 고기 고기 말이 있어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손맛을 저 덕분에 더 본다는게 의의를 주시면 이야 꼴이 흔들때 방향만 제시해 주는겁니다 이렇게 와아 이러면 되게 쉽게 올라가죠 저는 아예 힘 하나도 준 게 아닙니다 저는 힘을 절대 하나도 주지않고 고개가 꼬랑지로 흔들어가지고 예 일단은 앞쪽이요 raped sağ of 소 espacio 이완 야 어색 앤 와 이렇게 크다 이렇게 대가리 크다 드롭뿌면 안 된다 이거 자, 다른 분 또 어디로 샤크 샤크 스텝 샤크 스텝 일정부 프로님 자, 랜딩중입니다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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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 아주 고급지게 지금 우명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샤크 스텝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샤크 스텝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고급짐을 선사해 드려야 합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줄 겁니다 이동국 프로님 저 못봤어요 죄송해요 거기에 그렇게 있는지 몰랐어요 거기에도 달려있었죠? 샤프컴퍼니 스텝활동을 하고 계신 일단은 샤크 스텝활동을 하고 계신 이동국 프로님인데 여자분이 랜딩중이기 때문에 여자분 랜딩중이 알아서 좀 하세요 샤크 컴퍼니 스텝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장화는 달려장화를 신으셨습니다 샤크 컴퍼니 샤크 컴퍼니에 샤크 장화 안파낸거에요? 일단 나는 빨간색 이렇게 어느 조코사에서 프로활동을 하는 분들 오면 이렇게 제가 다 자세히 물어봅니다 왜 왜 장화는 샤크 장화를 안심하셨는지 그 이유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주세요 오케이 보수 오케이 이거 드럽고 오케이 오케오케 이동국 프로님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왜 다이아 장아를 신고 계신지 샤크 장아는 팔지 않는건가요? 제조가 안된다 아 진짜요? 아 저는 또 형이 이렇게 뭔가 뭔가 좀 이렇게 뭐 배신의 느낌을 제가 약간 받아가지고 혹시 혹시나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샤크 장아는 현재 안팔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샤크 챔피언벨트 신형을 봤는데 일단은 전립선부의 아주 탁월한 어 잠깐만 이거 이러면 잠깐만 잠깐만 형 이러면 안돼 형 이거 액션을 대삼채 액션을 안좋아 지금 앞에 앞에 형 오케이 오케이 이준영 준영아 준영아 이게 대성호 루키입니다 저거 모습 보이죠? 자 여태까지 자리를 나와주다가 니 이제서야 한거지? 니 여태까지 쉬고 있었잖아 그치? 아 그래 인상차가 되어있어 와 오케이 오케이 자 대성호 루키는 절대 장비 장비 핑계 안됩니다 오케이 야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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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기싸움 하는겁니다 이상한 소리내는걸로 지금 오해하시는데 징숭들을 상대할때는 그 야 좋아 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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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끝났나 upgrade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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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NKMOOOM assume 지금 이게 대삼채의 심장입니다 대삼치의 심정을 제가 이게 이제야 돼? 방어요? 와 이게 지금 포항의 대방어 명물 대방어입니다 자 이거 안경섬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정도면 포항에서는 엄청난 엄청난 크기죠 잠깐만요 뜰줄 써드릴게요 그래도 이거 대방어인데 대접은 해줘야죠 포항에 와 이거 힙합이 낚싯대 꺾이는 것 봐 자 자 안경섬 왕도라 센다 오늘 오케이 야 이거 뜰채로 뜨면 문제가 이겁니다 이거 아 대형제 뽑힌다 이야 씨앗 엄청난데